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과 올버헴튼 황인찬 선수가 나란히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 출전해 전반 14분 선제골을 넣으며 시즌 2경기 연속 득점이자 리그 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황인찬도 브렌트 포드전에서 교체 투입 5분 만인 후반 24분 쐐기 골을 터뜨리며 리그 2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터뜨리며 리그 2호 골을 신고했습니다.